안녕하세요. 공치룡 출신입니다. 2023년 1월 2일입니다. 2013년 첫 스크린이 왔는데 오토 경기 말고 11번째 경기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는 꼭 예승하는 모습,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KY. 60년 후에 따라 조리되데 이번에는 없음을 도착하시니 저번에 들어갔습니다. 이번에는 relativ 차례에서 방송과 함께해 happier. KO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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 또 깨끗하게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공중 천식인, 스윙하시면 연습 스윙 하신 것과 같이 치시면 좋습니다. 아 가정보다 안 묻혔네. 저희가 방이 좀 이상해서 옮겼습니다. 래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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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점이 있어요. 방문기가 샷을 꺼냈는데? 와, 그 샷을 잘 맞았네. 근데 그 방금 못 쳐. 내가 벌써 쫓았어. 여기 제가 범차고 있는데 스윙을 내리세요. 연습 스윙을 하시는 꼬마치에 치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샷을 잘 만들어졌어요. 이 샷을 잘 만들어졌어요. 그 샷을 잘 만들어졌어요. 아, 수능 많아요. 와, 뭐네. 2백 원. 아, 나면 너 2백 원을 했는데. 어? 스윙을 실 차례입니다. 공지는 충실이 있는. 비거리 품귀를 보니 그림에 올릴 수 있겠는데요. 이거 5번으로도 넣어. 그래야 하지. 클 것 같아. 5번으로도 넣어. 일단은 5번으로 넣어야지. 이거. 3번째 침이나 준비하니까. 레디? 레디? 아, 참아. 참아 안 된다. 누가 안 써? 누가 안 써요? 러. 이건 버디 할 수 있죠? 제발 아기. 준비하세요. 응. 레디? 레디? 어, 점심이 많이 안 써요. 두껍이 많이 안 써요. 가정할 추륙이 너무 크다. 레디? 응. 레디? 조금만 봐주세요. 레디? 네. 레디? 예. 네. 와, 됐어. 왔다. 와, 이건 너무 잘 맞고 짧은 건데, 이거는. 너무 잘 맞는데. 아니, 소리가 달라. 엄청 잘 맞았어. 제가 유틸을 좋아해. 제가 유틸을 좋아해. 레디? 레디? 와, 이거 오케이다. 아니, 이건 진짜 오케이야. 거짓말고. 와, 나이스. 나이스. 와, 이거 진짜 좋았어. 오, 느낌이 좋은데. 이 글? 12근 조사님 또 느낌 좋다고 하면 또 걱정되죠 제가 배웠습니다 어? 좀 아쉽습니다 식수용이 있을 때 그런 걸로 많이 넣으셨는데 아 나 이제 팝트가 왜 이렇게 쫄리지 뭐 원래 그렇지 레디? 선명이 어울려 레디? 어 됐어? 어 다행이네 다행이네 아 다행이네 천번리 허리 찬 콩치는 치킨 볼컵 우측 안쪽 레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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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것도 잘 못해 팝트가 너무 소심하네 또 소심해 아 야 그래도 수행하시죠 레디? 지역 높이 잘 보고 소심하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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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그랜 장면 동그랜 장면 동그랜 장면 동그랜 장면 어, 꼭꼭이 들어야겠네. 네. 아... 너무 배가 낫네요. 러빙? 러빙? 됐어. 이게 된 거야. 굿샷. 자, 호기가 먹고 있습니다. 이제 호기를 하고 있습니다. 호기 więc 깜짝 hoveringイニング. 레비? 묵파지점 묵해를 확인하세요. 변신하신 FreiИ440 Jeffs 파 잘 맞췄고 일단은 60m 보기를 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잘 붙이시면 퍼팅이 편해요 레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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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나이스 자 이거 2차가 거기에 숨이 나세요 레디? 3차가 거기에 숨이 나요 4차가 거기에 숨이 나요 오! 저거 파다! 나이스! 와! 이글! 이글 파! 와! 막았습니다 이거 뭐 따블 느낌이었는데 막았습니다 이글 한 느낌보다 더 좋네 아 막았습니다 진짜 이글 막다니 레디? 야 이거는 이글이든가 침비걸이 해야 되는데 자 레디? 그래도 막은 게 어디입니까? 이러면 라이벌드나 일주일에 렌보드 31인 신경을 해주세요 끝까지 감상하기라고 수행하세요 레디? 아 3언도 못 찍을 것 같은데 레디 목표 2분 2분 하겠습니다 아 좋아 박수야 너네 러스 공신 출신 수행하십시오 끝까지 경상 확인하고 수행하세요 어 돌면 안되는거요? 어 여기 오죽 못 들겠어요 다 좀.. 오죽하면 안되겠습니까? 오죽 딱 불안함이 느껴진다는데 치면 다 죽었다고 치면 다 죽었다고 밖에서 우도 이렇게 틸샷 내가 이렇게 맞추면 레디 어 그렇죠 솔직히 경주 시시 같은 데가 이 정도만 잘 맞으면 뭐 칠 거 없잖아요 죽을 일이 없어 근데 예? 틸샷 잘 맞추면 우도 잘 맞추면 여기 그 환경을 너무 안가봐가지고 그 환경을 너무 안가봐가지고 환경은 편안할 마음이 없어 일단은 힘을 엄청 하라고요 잘 쳐야된다는 그런 생각도 엄청 많이 들거든요 잘 쳐야된다는 그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안맞아요 여기 전체로 안맞아요 여기 전체로 스윙 하세요 레디 그리고 여기서 면봉을 바껴봐라 아 나는 지금 중요한 게 누구와 치냐가 엄청 중요해요 나도 그렇다 이렇게 오시면 힘들어한다 응 에딩 에딩 러브 몸에 힘 빼고 천천히 숨이 나세요 레디 자, 내가 붙여야 되는데 어! 희졌어. 뭐야. 일단 이러면 이거 한번 확인해볼까? 다가오. 점점! 본지는 충치기인. 홀컵 주방에서 왼쪽으로 넥컵 상 보세요. 세 개. 다가오. 다가오. 레디. 음, 아, 화이팅. 어, 좋았어. 말이 좋았다. 다가오. 이제 올라가면 빨리 세게 쳐자고 주문을 위하여야 되겠습니다 주문을 안 하니까 세게 치지는 않습니다 랩고 32분 풀컵 중앙에서 4층 반컵으로 보입니다 키친 너무 레디 어린색이 줄어나봐 커탱이 너무 안 좋은데 고기 한 번 하면 더 오랜만에 많이 준비하는 거였지 포토들 까지 휴일 보르신 이연또 시켰습니다 또다스타 차로 젖습니다 자 오늘도 하는데요 고소한시렌더 저 이연덕 또다스타 차로 젖습니다 2023년 처음 경기해봤는데요 뭐 처음 보시기도 하지만 10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. 열심히 쳐서 보완하고 보완하고 해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죠. 다음 시간에 복원하겠습니다. 안녕!